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동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대중관계의 숙제를 어떻게 풀지 오늘 그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제 한밀 정상회담,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만남이라 서로 무엇을 바라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개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겠죠. 인도네시아, 발리 그 현장으로 갑니다. 송찬욱 기자, 현재 회담은 끝이 난 겁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11분에 시작을 해서 약 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앞서 오전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시 주석은 오후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 축하 전화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양국이 물 및 조율을 이어오다가 순방 기간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기대된다는 얘기도 했다면 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에 막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서 읽어드리면요. 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게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걸로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중국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의 정확한 발언,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어제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했었죠.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피핵화 시 대북경제 지원책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죠. 이번 순방 때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시 주석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참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영인할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일반적 표현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동부가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던 만큼 시 주석도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